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12월 4일, 5일에 있었던 몽벨리의 한국무도 세미나에 관한 영상입니다. 프랑스 현지 유럽 등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한국무도 지도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디태권도, 선무도, 쌍젤권, 해동검도, 합기무도, 태권도, 그리고 수박도, 택견, 지조자들이 참석하여 이번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자, 파리 리옥역에서 몽벨리에로 때제베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몰채에 탑승했습니다. 자, 몰채에 탑승했습니다. 자, 이제 몽벨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부터 질주를 하죠. 몽벨리에 도착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다니엘 포미치의 집에 왔습니다. 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있고요. 내일 세미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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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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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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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